볼 시스템 2번 패턴입니다. 볼 시스템 2번 패턴은 그림과 같이 내 공이 1족구보다 아래에 있어서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 배치는 브롬달 선수의 옆돌리기 레슨 중 하나인 옆돌리기 5-1A의 배치인데요. 볼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떻게 칠 수 있을까요? 1족구수는 3, 2족구수도 3, 기울기는 2칸반 정도니까 2.5 모두 더하면 8.5가 됩니다. 이제 두께와 회전의 조합이 8.5가 되는 공략법을 구사하면 될 텐데요. 그런데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기울기 1당 0.5팁을 더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기울기가 약 2이므로 1을 더하여서 9.5의 조합으로 친다. 결국 3팁의 회전에 두께 8분의 6.5로 매우 강하게 치거나 중화단 3팁으로 두께의 8분의 7를 적절히 강하게 치거나 이렇게 두가지 공략법이 성립합니다. 브롬달 선수의 레슨에서는 10분의 9 두께의 매우 강하게 약 80%의 속도로 매우 강하게 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이 그림 정도로도 충분히 득점이 됩니다. 브롬달 선수가 제시한 공략법과 볼 시스템을 이용한 공략법 모두 연습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